애절한 사연이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드러날 가수는 정말 아주 박력이 있는 가수로서 아주 남성다운 목소리의 가수, 조풍화 가수 둘 다는 압니다. 큰 반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. 그리고 옛날 애인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옛날 애인 불러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연하다가 내 생각만은 널 찾아오라고 하네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란다 내 가슴을 찾고 해빈다 흘러오는 소원은 아직도 흉가가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가슴을 찾기 위해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